전자잉크 화면 진짜 전자잉크네? 화면 전자잉크 이거 괜찮네 백라이트는 안되죠 네 맞습니다 음악은 제목이 재생이 안되요? 음악은 지금 음악 제목이 재생이 안되는데 네 맞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같은 것들은 지금 그게 그건 되네 테이프 반대로 스마트벤치 3 스마트벤드 토큰 스마트벤드 토큰 여기 안에 충전한건가 네 맞습니다 여기 연결하시면 USB 마이크로우 핀 들어가있구요 그럼 이게 조작하는 거 어떻게 조작하나요? 지금 뭐 이렇게 설정해서 비만 찍어요 설정도 하실 수 있어요? 그렇죠 좋다 그냥 손모델 하시면 돼요 잠겨있는데 오케이 이 곡을 메모라든지 아까 잠겨있어서 그런 거였죠? 웹하고 앱하고 파이브 연사 그런 거요 지금 흠죠 여기저기서 그냥 표정해 이링크 괜찮아요 조금 조작법이 어려운데 또 이르네 또 잠긴 건가요? 이거요? 이링크라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? 왜? 이거 무슨 거에요? 왜? 블루로그 이래주셨으면 좋겠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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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